이처럼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한국인 1명이 체포된 것을 놓고 우리 외교부가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외교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안전하게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러 양국 간의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. 이어 현직 공관에선 우리 국민의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덮쳤습니다. 감사합니다.